보정 보정 헉 엘리트는 연막탄 써야겠네 아니면 나가불린 나오기를 기도하던가 에텍이 좀 이상하다 정제된 온 돈이랑 연막탄 중에 뭐가 좋을까 연막탄 들고 가야 엘리트한테 뚝배기 안 깨질 것 같은데 들고 가면 안 깨지지 응 다리가 먼저냐 몸박이 먼저냐 아싸 하나 가버린다 엘리트는 크으 없어서 형 한마리 남은거는 연막탄으로 빠스러나고 나머지 싸그리 강화하고 휘어 휘어 으아아아 이거 재설 라가블린 한마리 더 나오면 좋겠다 연막탄 일발상전 뽕 어떡하지? 엘리트 갈까? 엘리트 못 잡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강타.. 강타 타격만 있어도 엘리트는 잡을 수 있잖아 포션 사가면 엘리트 잡을 수 있겠지 갓뿜기? 주판? 보초기 나올 거 아냐 보초기 나올 거면은 갓뿜기로 잡으면 안 되나? 갓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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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어지러움 쩌네요 징끈 징끈 말고 흘러나오지 징끈 너무 구덱인 것 같애 그럼 안 bubbles 징끈 조립 오 우 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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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잘 против 아 불풍기 왜 안쳤지? 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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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맥업 왕관 초커 아 이거 초커각이긴 한데 클리어가기 나올랑말랑 제거부터 하고 불보고 엑시터 샷건 아니 아니 건전 뭔 소리야 드디어 총굴 탈출 넘버원이 스팀의 상륙 난타 금속화 불조약 아 금속화각인데 이거 읽을까? 안 읽을래 화면에 줄이 있다구요? 크크크 선이 보인다 갓겜 님들 이겜 갓겜이었군요 아 잠깐 얘네들은 좀 야 도라이비를 하냐 저거 속옷 날리기 그러게 말입니다 엘리트 가지 말자 아 근데 엘리트 가도 잡긴 잡을 것 같아 잡긴 잡을 것 같은데 잡긴 잡을 것 같은데 난 왜 안가고 싶지? 그동안 너무 첨탑당한게 많아서 아씨 아 좀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리를 얹어낸 어떻게 먹냐는 쉬운 문제가 아니죠 무적 백년 퍼즐 아이스크림 끝났네 끝났어 뭐여 쇠물 먹어야 되니까 만트로식 하나 줘도 되겠지 불풍기 들어간다 훅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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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 진화 필요없지 않나 아 필요한가 어차피 백년퍼즐 있으면 상관없는거 아냐? 필요없는거 아냐? 아이치.. 야 1골드 그냥.. 그냥.. 야 이거.. 돗자리 뒤집으면 1골드 있겠구만 찰칵 쉬에 안잡고 튀어서 1골드 못벌었다 으아아아 아클 괴세네 진짜 거기서 타락이? 어 이제 발이 뺏기고 노래 보고 진짜네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제가 찾던 바리케이드 여기 있었네요 바리케이드 무료 다운로드 신포션 재물재물재물 아휴 재물도 없냐 여긴 부적저열하든가 노상목하든가 노상목하자 그냥 노상목하자 그냥 이거에다가 칼날려왕 나오는거 아냐? 하긴 뭐 칼날려왕만 아니면 저주받은 열쇠가 무조건 낫긴 한데 코스트가 딱히 모자라지도 않긴함 초커이기도 하고 엘리트 엘리트 여기 엘리트 하나 둘 셋 잡으면 되거든 엘리트 나는 군단이다 의식의 개허 의식의 개허 우리는 약화 걸 수 있으니까 수비를 지우자 하하 내가 상점을 갔었구나 약간 상점 알러지 있어가지고 상점만 보면 경기 일으킹 상점만 보면 경기 일으킹 0코스트 80 데미지 쓰냐 0코 100딜 대단원 개허접 카드 0코스트 80 그래 그럴수있어 뇌로스 생내가 밥도 먹여줬는데 재물 하나 줘야줄라 세베라메 헐 헐 헐 미트볼스 파케리 먹어야겠다 현두미 미친자들 광고 평소 60개 가יך 젊은 세상 편에게 짱을 det라 일단 이런거 찾아봐야지 재물 내놔 좀 가지 가지 허접색 야 돈 남아도 가지는 안산다 꺼져 무섭 괜히 참호 느려질거 같은데 거르겠습니다 재물이 재물이 그립다 재물이 그립다 얼알 와 차보 가져갈라그런다 미친 속도 포션 들고 있어야겠지 생강 이거 맞고 들어오보자 소리 왜 어디 오 뭐 왜 뭐 거기 드로우 문밟게 겁나 센네 진짜 아 제물줘요 제발 제물제발 제발제물 제물제발 제물 제발제물 제발 아니 이거 드로스 선물 게스잘데기 없네 세베라메요 세베라메 능숙 들고 갈까 초코라서 조금 고민이 되네 저거들 보자 엘릭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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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이 나 못사요 이 심장 엘릭서 왜 들고와냐 아니 미친게임 딱방어 딱방어 와 빡세다 심장도 딱지 쳐서 복수자리 먹은건 아닌가 홈 다진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적채 1층에서 먹었는데 미스테김. 재물 없어서 뭐가 어쨌다고. 뭐라고 입도 없는 캐릭터가 말해서 잘 안 들리는데. 재물 없는데. 재물 없는데. 재물 없지? 감사합니다.